왜 유병자 암보험 중에 1등인지 저 보호망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면체 감액 없는 암보험 면체 감액 없는 뇌질환 심장질환 그 전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면체 끼가 없는 암보험은 DB 아니면 KB 그리고 동양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한화 손해보험이 있겠죠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 허율성 면체 감액기 없는 암보험은 일단 3대 진단비는 메리치나 아니면 훈국 생명이 있는데요 오늘 저 보호망이 한화 손해보험에 고지상은 딱 암만 봐요 고지상은 암만 보고 하지만 보험료는 355 가장 유병자 보험 중에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타사의 M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암보험 다들 아실 거예요 암이랑 간만 보죠 왜냐하면 감 같은 경우는 간경화나 워낙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암이랑 간만 보는데요 웬일이야 이 한화 손해보험은 간을 빼고 딱 암만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편 유병자 보험인데 기존에 5년이 훌쩍 넘어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프리패스 그래서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만 보는 게 아니고 암만 고지하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355 보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용종 제거를 2, 3년 전에 했어요 꾸준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는데 용종 제거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표준체로는 거의 5년 정도 4, 5년 정도 부담보험이 나와요 억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고 일단 내일 건강검진 받아도 일단은 용종 부담보 없이 355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90일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았는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정말 제도 없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래도 100%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우리가 모든 보험이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 동조업계에 일하는 설계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못놈의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넣으면 여러 가지 스코링, 연계를 마치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나 아니면 중환자식 입원을 딴 다른 특약을 넣어야 되는데요 웬일이야 10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노스코링, 연계조건 없이 상해 사망, 최저 100만원만 넣으면 여러 가지 담보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안 남았지만 금주 11일, 10월 11일까지 노스코링, 연계조건 없이 상해 사망, 100만원만 가입이 되고 두 번째로는 고지는 암만 고지상 초간편 305인데 보험료는 355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면책 감액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는 355입니다 하지만 고지는 암만 고지하고 가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M사의 암이랑 간만 보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고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 일반 355 같은 경우는 예외 질환이 있어요 하지만 예외 조항 아니고는 355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 손에 보면 305이기 때문에 5는 암만 보고 앞에 3은 최근 3개월만 지나면 고지상이 아니란 거죠 질병, 확정진단, 의심소견, 입원수술 한 적이 있냐 여러 가지 3개월 이내는 고지상에 포함이 되고 3개월만 넘으면 고지할 수 있는 입원수술이 없기 때문에 고지상은 305, 하지만 보험료는 355 연기조건 없이 상사, 상의사만 100만만 넘으면 모든 담보, 위험한 손해율 담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친 대박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바로보장, 안보험 같은 경우는 한화손해보험은 10월 11일 정말 애석하게도 이틀까지만 판매가 안 되고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수술비 1조 52조 53조 500은 다음주 10월 18일 금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보호망 일단은 간편 3호, 위풍당당 왜 유병자 안보험 중에 1등인지 저 보호망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화 미친 1입니다 일단은 3호, 암 간편 보험이죠 중대 질병, 유병자 타겟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특히 많은 설계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민원에서 가장 자유로운 플랜이에요 일단은 난 분명히 보호망한테 말을 했는데 고지위반이라면서 회사가 직권해약을 했어요 이런 경우 우리 동조업계에 일하시는 설계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설계사한테 얘기했고 설계사는 못 들었고 그래서 계약서에는 고지상이 안 나와 있고 물론 설계사도 문제가 있지만 또 계약자분도 설계사만 100% 믿지 마시고요 그 계약상에 실제로 내가 고지를 했는지 고지를 안 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체계 후에 민원 스트레스가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고객들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특히 우리 설계사분들도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퇴사하고 일 안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고지위반 직권해약 네 물론 3년 이내에 고지위반이면 보험회사가 그 안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거나 아니면 3년 보험 체결하고 3년 이내는 강제 해제할 수가 있어요 3년이 지나면 강제 해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가장 편한 고지 그래서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돼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그래서 메르츠 같은 경우는 암이나 간을 보죠 예 그래서 간 보지 마시고요 하나손의 몸은 간을 안 보고 암만 고지상이다 가장 싸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지상은 암만 그래서 위에 보시면 305에요 0은 뭐냐면 중간에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는데 입원 수술을 안 하고 앞에 3개월 이내 병원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고지하고 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상은 3용호 하지만 보험료는 355 보험료로 초간편 암보험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55 알리사항에 3개월은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추가 검사, 재검사 포함이 되고요 질병 확전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이렇게 5가지는 고지상이 포함이 됩니다 3개월이 넘어갔다 그럼 고지상부터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355 같은 경우는 6대 질환을 봐요 맨 끝에 6대 질환 하지만 한화 손해보험의 305 보험은 5년 이내 암만 봐요 그래서 6대 질환이 아닌 암만 보기 때문에 암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화 손해보험 24% 더 저렴하게 한화 근데 애석하게도 10월 11일까지만 가입이 돼요 10월 11일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라 네 자 일단 한화 손해보험은요 5년 이내 암만 고지상이에요 메리치는 암이랑 간만 보죠 타사는 아예 미운영이에요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통화 암진단미로 넣어도 보험료가 메리치보다 남성, 여성 특히 여성인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네요 남성도 많은 차이가 나고요 암 주요 치료비도 이 M사에 비해서 남녀가 월등히 훨씬 한화가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DB, KB, 삼성, 현대는 운영을 안 한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민원이 이제 제로죠 왜냐 암만 고지상이기 때문에 암만 아니면 뭐 직권해지 고지반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찐 편한 암 간편 플랜으로 일반 암 천만원 그 다음에 4대 값기 경제 200만원 20%니까요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2천만원 기갑은 4백만원 비례형은 천만원씩 5년간 그래서 최대 1억이죠 1년에 그래서 5년이니까 5억까지 남성 40세 기준으로 4만원 여성 40세 기준으로 3만 8천 204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3, 2, 3 초간편 보험도 있는데 요건 좀 보험료가 비싸요 자 이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보험막이 얘기한 대로 노스코릭이에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지는 305다 하지만 보험료는 뭐다? 35다 그래서 매우 저렴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한시적으로 노스코링이에요 그래서 상해사망 뭐 중환자실 이런 거 쓸데없는 담보를 안 넣으셔도 가입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노스코링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보장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받아도 바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미친 금상품 금담보 금플랜이라는 거죠 자 노스코링은 상해사망이나 네 우리 하나손해보험 설계하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상해사망이나 상해사망 중환자실을 안 넣으셔도 돼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말 아쉽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저 보호망이 10월 초에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통화암 유방암 그 다음에 유방예우 예측검사 암특정 암특정치료비 항암 호르몬 질병수리비 종합 상급종합1인실 간병이 사용일당 이게 다 노스코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사모암 간편이나 323이나 여성무고지 올케어 플레이나 올인원 보험이나 모두 다 노스코링 그래서 하나손해봄은 노스코링으로 40세 여자 거의 저렴하게 이 여러가지 진단부죠 면책 감액없이 바로 보장이 돼요 암진단비 천만원 기준일 때 그리고 신암 암주요주리비 정액형 그 다음에 비례형 비례형의 천만원이 최소 천만원이 1억까지 되는거죠 그래서 5년간 5억까지 그리고 값기경제 200만원씩 상해사망 후유장애는 100만원만 넣으면 노스코링 매우 저렴하게 된다는거 2대 진단비도 노스코링이에요 네 원래 그전에는 우리가 상해사망 후유장애 요거를 거의 5천이나 1억 넣어야 됐어요 근데 100만원으로 모두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내열감 허혈성 2천만원씩 주요 내열감 90일 면책 천만원 주요 허혈성 천만원 넣어도 2,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한화 손해봄이 가입이 되고 암주요 치료비도 7080 70세 80대 어르신분들도 3만원대로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10월 11일까지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판매가 될 예정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화가 10월에 상품이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한화 손해보험 지점장이나 임원분들 제 영상 많이 보고 있을텐데 일단은 흐뭇하실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하려고 한게 아닌데 상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주까지는 지금 방송에 들었던 노스코리 상해사망 아니죠 상해우장의 80% 100만원 그래서 보험료 6원 7원밖에 안하는 최소 보험료 100만원 연계 의무조건 없이 노스코리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고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형 없이 3용호같은 3호는 3천만원 3105보험은 5천까지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세번째로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대로 고지사항이 암만 보기 때문에 멜치도 암간 이 두가지만 보죠 더 심플하게 암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타사 355보험보다 매우 저렴하다는거 타사는 고지사항이 5년이내 입원수를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손의 보험은 암만 고지사항이고 암 외에는 입원수수를 안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비싸면 추천은 안하겠지만 고지사항은 암만 보기 때문에 매우 심플하죠 그리고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상해삼아 필요없이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거기다가 타사는 90일 면책 1년 미만시에 50% 주지만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아서 정말 재수없게 암에 걸렸다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 없는 암보험 가입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표준형과 간편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저 보험만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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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να 洒 Tuesday Ultimately 엑 Cont herd Pred moment 축 Rome 만약 уд